지난 주말이죠. 출범 40주년을 맞는 K리그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공식 개막전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울산이 라이벌 전북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이자 K리그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일 전 축구선수와 함께 2023 시즌 K리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설위원이니까 위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도 K리그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상급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올해 일단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벌써 40주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84년생 한국 나이로 40살이에요. 그렇게 되면 같이 커갔다고 볼 수 있는데 꾸준히 K리그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딱 맞아 떨어지게 스타트가 좋습니다. 이번에 6경기에서 10만 1632명 개막 라운드로 치자면 역대 최다 관중이 몰렸는데 이 월드컵 열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확실히 월드컵 경기를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개막전 울산운동장도 그렇고 울산 문수경기나 제주도 대전 그만큼 관중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선수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적인 요인을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K리그 선수들이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올 시즌 멋지게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K리그에서 뛰실 때 경험, 기업들을 떠올려보면 팬분들의 영향이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이게 한 퍼센테이드를 따지면 한 40, 50%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의 한 40, 50%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관중이 없으면 이게 되게 운동장도 졸귀해지고 좀 컨디션도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 관중이 바깥에서 응원해주는 그 응원 문화를 이어받아서 경기를 뛰면 자기도 모르게 카탈시스가 올라오면서 경기에 더 열정할 수 열정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항상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K리그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선수 시절 별명이 또 글래디에이터였잖아요. 그런 팬들의 열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몸싸움도 강하게 할 때 강하게 하고요. 우리가 좀 더 밀리고 있다 싶으면 팬들에게 호응을 유도할 것도 했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이유 소문난 잔치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독 더비 경기가 첫 경기부터 펼쳐졌는데 먼저 현대가 더비라고 부르죠. 울산과 전북 첫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말 잘 차려진 음식 앞에서 이 선수들과 팬분들이 정말 먹을 거 많은 부패 진짜 호텔 부패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들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양치 모두 치열하게 경기를 했고요. 일단 원점이지만 전북이 먼저 득점을 가져왔지만 울산이 역전승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울산 홈팬들에게는 아직 잊지 못할 개망전을 선사하지 않았나 보고요. 일단 월드컵에 돌아온 선수들이 활약도 돋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가 유독 재밌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은 전북현대의 송민규 선수였는데 좀 신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리그 1호 골의 주인공이었어서 2년 연속 리그 1호 골의 주인공인데 이런 건 참 기분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수가 개막결에 득점을 하게 되면 이 한 시즌을 길게 봐도 좋은 컨디션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송민규 선수가 개막견부터 득점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만족할 플레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팀적으로도 아직 비록 첫 경기에서 울산에게 졌지만 팀적으로도 올 시즌 길게 봤을 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골을 넣은 송민규 선수뿐만 아니고 월드컵 스타 조규성 선수한테도 주목이 됐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아마노 선수한테 굉장히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이적하는 과정에서 홍명보 울산 감독과 신경전을 상당히 많이 펼쳤는데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활약은 뭐 아마노 선수는 워낙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을 이적하더라도 경기를 잘 풀어갔고요. 그 중간에 이제 울산 홍명보 감독과 아마노 선수의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노 선수는 선수답게 경기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적 과정에서의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게 좀 흔한 일입니까? 일단 흔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세력을 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제지간도 사제지간인데 비즈니스적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로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님은 홍명보 감독은 아마노 선수에게 우리 팀이 남아달라라고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마노 선수가 비꼈을 때는 나는 감독이 남아달라고 했는데 왜 구단에서는 죄수처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그런 상황에 중간에 전북이 좋은 오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노 입장에서 갈 수도 있고 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세대의 변화적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서로 꺼린 힘 없이 바깥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좀 K리그 흥행을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 좋은 그림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한 사제지간의 설전이 있다 그러면 윤빛가람 더비라고 불렀던 남기일 감독과 윤빛가람 선수 사이의 불화설인데 이 경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기도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결과를 좀 기대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셨던 경기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경기는 영병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 그리고 남기일 감독도 서로 별 탈 없이 아주 조용하게 끝났다는 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6경기가 쭉 펼쳐졌고요. 승부가 갈린 곳도 있고 무승부를 기록한 곳도 있는데 이번 시즌 쭉 둘러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수, 주목할 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단 카타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온 조기성 선수를 모든 팬분들이 아마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볼 텐데 아 그렇죠. 주경 선수가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받고 올 시즌 경기를 틀을 것 같고요. 또 황유주 선수라고 있어요. 그렇죠. 황유주 선수라고. FG서울에 황유주 선수가 다시 한국으로 리턴을 했는데 월드컵 가기 전에 대한민국 최전방 부동의 스트라이커는 황유주 선수였는데 이게 월드컵 가나전 2차전을 치르고 나서 주경 선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황유주 선수도 아마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이 두 선수의 극전 본능, 이 대결도 아마 흥미진진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이 월드컵의 기세를 쭉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번 시즌에 몇 골 정도는 넣어야겠습니까? 몇 골 정도를 한 20골은 넣어주고 팀이 좋으니까 주위에서 받쳐준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주경 선수는 목표가 K리그보다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성 디렉터도 유럽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기가 끝나고 보내준다는 공격적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경 선수도 전반기 때 본인의 많은 득점 페이스를 만들어놔야지 또 좋은 환경으로 이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골을 만약에 넣는다면 참 대단한 기록이 될 것 같고 시즌을 다 마친다면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이적을 한다면 그 전까지 또 몇 골을 기록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황혜조 선수에게 주문은 매경기 골을 넣어달라는 주문이 들어갔는데 일단 첫 경기에는 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티모리에서 희생하고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여줘야지 다시 외국을 나갈 수 있다는 간절함이 보였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합격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합격점이다. 더 지켜보자. 혹시 루키나 아니면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늘 얘기했던 선수인데요. 강원에 양현준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성실하게 하고 정말 센스 있는 최전방에서 흔들어질 수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호날두 사퇴 때 호날두 보러 갔다 양현준 보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전부터 잘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아마 더 완개하지 않을까 코스피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 양현준 선수가 속한 강원FC를 승격팀인 대전이 눌렀단 말이죠? 지금 승격팀의 기세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래서 대전이 올라와서 저는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 선수들의 간절함이 운동장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시즌 초에 반짝 활약으로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승격팀의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대전은 기세가 쭉 이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좀 탄탄하던가요? 보니까? 너무 탄탄하던데요. 대상 외로 진짜 너무 탄탄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탄탄합니까? 일단 중앙수비의 조유민 선수가 팀을 잘 리드를 해주고요. 국대죠? 네. 그렇습니다. 중원에 조세종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조유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조세종 선수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창근 꽃키퍼도 물론 잘 있고 그리고 결론은 최전방에 티아고와 레안드로가 외국인 두 선수가 흔들어주는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골키퍼부터 최전방 외국인 선수까지 정말 빈틈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정말 최강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전 팀만 봐도 그렇고요. 외국인 선수 이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서 뭐가 좀 달라졌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번 시즌 달라진 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번 시즌은 일단 달라진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일단 K2에 두 팀이 참여했습니다. 충북 청주FC와 천하시티가 새로 창단해서 합류하게 되면서 두 팀이 많아졌고요. 경기수가 좀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1은 외국인 선수 보유가 확대가 됐죠. 기존에 3플러스 하나에서 5플러스 1로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이 캐릭터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예전에는 국내 선수 지켜야 된다면서 좀 많이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외국인 선수랑 견져도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장에는 또 좋은 퍼포먼스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지 많은 팬분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리고 한국인이 누가 뛰어야 된다기보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경기장에 유입돼야지 또 캐릭터 팬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선 이번에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든 외국 선수든 누구든 잘하는 선수 와서 멋진 경기 보여줘라 이런 의도로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위원님께 좀 어려운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올 시즌 우승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올 시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울산현대, 전북현대 2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막전을 봤을 때 저는 개막전이 솔직히 뚜껑이 열리기 전에 전북현대가 그래도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막전을 보고 나서 살짝 울산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이 그래도 꼽자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캐릭터는 정말 뚜껑을 열어보고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또 리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지금 당장 울산이 우승할 것 같다? 전북이 우승할 것 같다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네요. 아마 K리그 매주 지켜보지 않는 분들께 물어도 올 시즌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북이나 울산 중에 하나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둘을 조금 위협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위협할 수 있는 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이요? 승격팀? 네 대전도 진짜 올 시즌은 정말 EPL의 레스터시티처럼 한 번 돌풍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팀은 포항에 기동타격자라고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 클래스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약간 선수 시절의 소속감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가장 오래 뛰었던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에 김기동 감독을 제가 선수 시절부터 같이 해가지고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데 특출난 선수가 팀에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이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팀을 특출난이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포항을 좀 더 지켜보면 K리그 팬분들이 많이 즐거워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도 포항에서 주요 선수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첫 경기는 이겼죠? 네. 대구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아 경기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힘차게 아주 재미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K리그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9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치게 될 텐데 K리그 후배들에게도 또 팬들에게도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K리그 후배들에게는 지금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유입됐잖아요. 결론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펼쳐줘야지만 이 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120%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K리그 팬분들도 그 재미있는 경기를 보고 진짜 옆에 친구 손 한 명 잡고 한 명씩 더 찾아준다면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경기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을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에도 역대 총 통산 최다 관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 팬들 모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해설위원님도 해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일 K리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